위에가 다 살아일 거예요. 한 입은. 그건 나도. 네. 내가 눌러라는 말이지. 응? 마지막 건 안 눌려져 있던데? 응, 그렇게 해놨는데? 위에 이렇게 떠갖고 걔는 살았더라고. 그래서? 응. 내가 힘내죠. 좀 살면 어때? 안 저리해 준 거 아니야? 이 저리는 이유가 뭐야? 짭짤해지게. 혓자리 져야지. 이제 한 번 씻을 거지? 세 번만 씻으면 될 거야. 아, 세 번은 안다고? 응. 그러니까 두 번만 더 하면 되지. 세 번 씻었나? 두 번만 씻고? 세 번 씻어야지. 다? 네. 네.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어. 네. 그러고. 얘가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아니, 이쪽에다 공지구. 둘이 조금 조금씩 나르나? 아, 지금 대 씻어야 되잖아? 아, 다음 장소? 그러면 저 구성, 씻는 바점이니까 저 바구니에 놓자. 먹어봐. 날고는 짜장면을 얻다. 근데 누가, 그거리 진짜 하나도 안 닦아도 돼요. 뭐냐, 파리냐, 뭐냐? 뭐, 벌이 왔네. 아유, 꽃들이 있습니까? 아, 이런 씨. 음, 나. 내가 안 닦아가지고, 안 닦아 먹으면 돼. 뭐가, 뭐가 딱딱하지도 않아, 지금. 근데 내가 저기서 하나 얻어 온 것도, 그것도 그래.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아줌마, 물가 왜 이렇게 칼이 잘 들어가요? 딱딱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네 물은 안 그런데. 그러더라고. 금방 걸을 것 같은데. 일 좀 해! 아니, 이제 고민하고 있잖아요. 과학적인 물. 엄청 과학적인. 어떻게 해? 아니, 물체가 물러버리면 김치가 맛이 없을 텐데. 차라리 빨리 익는 거라니까, 엄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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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을 해, 일을. 먹지만 말고. 아이고, 누가 빠졌잖아. 못먹다니까. 아이고, 그래서 일을 못 해. 음. 물이 너무 맛있었네요, 나는. 아니, 이거 맛있다니까 내가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저장용으로 하기에는 누가 무르다 이거 지금. 너무 연해서. 아이고. 할 수 없지, 어떻게. 그냥 해야지. 국수, 생채가. 물러버리면 김치 망치면 돼. 이거 생채함을 좋겠다. 엄마 생채까지. 막 먹으면 맛있겠네. 바로 먹으면 맛있지. 국립이 저장이 되냐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아이고, 이거 저 화가에 넣으면 6개월 저장 된대. 내가 좀 그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긴장을 해놓으면. 긴장? 그 모 속이 물을 먹었다고. 이게 너무 연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갈자고 그러는데 엄마가 하기 싫은가 봐. 갈으면 더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장군님 얘기는? 너무 빨리 익는데. 그래. 근데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잖아. 아이씨, 빨리 익으면. 그냥 빨리 집어넣어버려. 그냥 얼른 넣어야지 뭐. 빨리 익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해. 책 썰어서. 책 썰어서. 책 썰어서. 책 썰어서. 책 썰어서. 뭐 누르면 완전. 데리는 거야. 그러면. 속을 빼고 매추만 먹어. 아하하하하. 어디에 그러고. 매워. 매워. 매운 게 없지. 이게. 나만 그러지. 나만. 얼마나 그런 사람인데. 여기 불 들어오나? 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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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나? 감자. 손이 좀 좋아. 조그맣. 내가 몇 개 갖다 놓을래? 어. 형아리를 갖다 놓고. 신문지 싸러. 한가리다가 너는 겨우에 먹고 싶은 거야. 하나씩 꺼내 먹고. 신문지. 깨득꼬. 무? 무, 무, 무. 바로 교맣을 끓여먹어. 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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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씻고 맛을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 안 씻고도 봤어 괜찮아 잘 된 것 같아 근데 여기 마지막에 있던 거기는 애가 물에 안 잠겨 있어서 위에 다 살아 있더라 그건 나도 내가 물러났는데 마지막 건 안 눌려져 있던데 그렇게 해놨는데 위에 이렇게 떠갖고 걔는 살았더라고 내가 한데 좀 좀 살면 어때 안 자려진 거 아니야? 이 절이는 이유가 뭐야? 짭짤해지게 짭짤해져야지 이제 한 번 씻을 거지? 세 번만 씻으면 돼 세 번은 한다고? 어 그러니까 두 번만 더 하면 돼 세 번 씻었나? 두 번만 씻고? 세 번 씻어야 돼 고추가 다 엄청 깨끗하긴 한데 고추가 다 엄청 깨끗하긴 한데 잘 적어줬어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예쁘지? 너무 노랗다 네 예쁜 거 같아 고추가 다가 장갑 작은 거 봐 어떡해 작다고? 손 젖어졌지? 손 젖어졌지?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얘가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 아니 이쪽에다 건지고 둘이 조금 조금씩 나르나 아 지금 배 씻어야 되잖아 두 번째 씻어서 다음으로 갈 장소를 찾아야 돼 아 다음 장소? 음 그러면 저 우선 씻는 과정이니까 저 바구니에 놓자 저거 이거 너무 크지? 우선 잘 반영だ 한ван 가슴 위치에 고읽 血 그릇 너usement 眼鏡 그냥 대하 탈 고춧가루 각도 하늘 간장 고추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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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살았죠? 예, 예, 행복했다고, 행복했다고. 예, 예, 여기 봐. 예, 완전 살았어. 비집어 났어야 되네. 예, 예, 예. 근데 얘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얘는 안 불려져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눈 안 보셨어. 뭔지 알았더니. 몇 개나 그래, 다들 한 거 아는데. 맨 위에 중에서. 이게 세 번째 간다고? 이거 좀 세 볼게요. 아니, 얘를 더 왔다고 해서. 예. 여기가 내 시신한 맛이면. 야, 걔 다 살았대야. 이게 왜 진짜. 이거 씨, 이렇게 해도 되냐? 아, 얘기를 하고 조금로 하고. 거시간이라도 더 담가 놓지. 아, 네. 이 몇 개만 담가 놓으면 될 거를. 아, 걔 싫어 먹어. 썰어 먹어. 썰어 먹어. 너너라. 거시간이 다 세 번째 들어가. 게, 다 세 번째 들어가지. 그다음, 그래서. 야, 그치, 다 세 번째 들어가지. 고추, 좀, 계란. 아이고, 아이고, 물을 안 꺼내줘. 물 좀 꺼줬어, 고기. 어? 껐지? 네. 껐어. 아이고, 아까 껍질을 먹으라고 설명했어요. 조그마한 이들은 먼저 30kg가 있어야 해요. 이따 까붙지 말고 먼저 손을 챙겨라. 알았어. 손을 붙여있어. 손을 붙여있어. 손을 붙여있어. 응, 친절하지? 누나 손 많이 얻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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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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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제 과연 이 시각 세계의 아래에 있는 과연. 두려움에서 잘 먹으면 이쁘럼. 항상 생각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김치, 이 시각 세계가 어떻게 되었나? 에이, 제 회사는 어떤 점을 찍는다. 이건 절곤 짜리네. 너무 맛있어 다닐까?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주먹밥을 먹는 음식이 이게 진짜 맛있어 아이고 다닐까? 이곳에 다닐까? 저는 다닐까? 다닐까? 완성! 이거 왜 안 짜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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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놨어? 또 놨어? 또 놨어? 베트남Так음 조어를 보러와보는 거 흠 우엠 안 돼 우리가 울어야 돼 우리의 고래로 끝나는 건가요? 사실은 안걸렸을거야 서절 혼절! 김식운안설 그 옆에 김식을 샀어 이제 저한테 물을 질러가서 훔쳐가셨나봐 보사 달라서, 확아야지! 김치 같은 날 zigzag 한 번 보이네 사진 찍고 task 너무ЕН veldo 아, 거기 아니야. 아, 거기 아니야. 언니가 한 번 찍힌 거에요. 나도. 아, 빨리 해. 아, 빨리 해. 아, 빨리 해. 박혜진이, 방송이. 광주하고. 아, 지금. 아, 지금. 문자 잠깐 나오고 있어. 뜰 수도 있어. 야, 이게 백살측 내면. 우리 백살측 내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내년에는 여기.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는 채 오늘의 형의 zuena 아내가사는? 아, 캐릭터가 새끼고 싶어. 또 전영의 신부하면 주인공으로 출한 지옥이 obra사대. 중환이라는 그리 понятно?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고 싶어. 호출165. 호출신 나 사풍이 tark сожалению. 홍毛가루 a secret 호출시를 알려 줄게. 10초잖아. 아, 이렇게? 그렇게 넘어져 있는 거 있을 거야? 응. 그러니까 아주 못했지. 이제는 딱 못했었어야지.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못했었을 때. 얼마, 얼마에 되나? 왜 이렇게 잘 안 돼? 다시 차가서 다시 나가려고. 왜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지? 아, 선생님이 있어. 비싸서? 선생님이 없어? 아, 진짜. 아, 커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여기저기 어디에서 하는 중 매년에는 하이매여서 동작에서 귀여워하니까 아큐어라 아큐어라 이런거 집중해서 베이킹이 아큐어라 아큐어라 오늘의 특징은 전화 중인 안녕하세요. 오늘의 특징은 전화 중인 중인 주제자마자 내가 이곳에서 집어넣는 중인 중인 호빈의 여유 파주야,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좀 더 먹었거든요. 주머님 저기... 언니, 언니, 얼굴에 남아줘요. 배추. 희킨해야지. 그리고 다. 옛날에 문이 출어놨릴 때, 죽구로 말을 했어. 뭐야, 막 진짜 배추 이런거는 틀어볼 딱.. 그럼 다인거잖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사람 몇 Priv이야. 뱃지 마는 거 막 휘파마가 좋아. 짱 열줬라. 짱을 내놓으면 짱을 내놓으면 좋겠다. 그게 누구가 알지? 뭐? 뭐야? 엄마. 엄마. 고추가로 보시면 안 돼. 저걸로 했는데. 아, 장가로 없어. 아는 거 있는데. 저 형아. 저 형아. 저 형아. 저 형아. 저 형아. 저 형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 옛날에 시베기에서 진짜 한 개를 감추고 싶었어. 바음만 감추고 싶었어. 해도 해도 뜻이 없을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너무 좋았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뭐야? 여기도 하시는 거야? 이거 뭐야? 여기도 하시는 거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